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침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침묵하는데 오늘 참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그런 거대학 사회학에 대해서 이토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은 물론 교회랑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낙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분께서 안순우르님이 자주 아주 깊은 글을 올려주시는 분인데 안순우님께서 잘 지적했네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만나보게 되면 국가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맛집과 해외여행, 건강의 비결, 자녀 이야기, 반려동물 이야기 등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객실마다 파티를 즐기고 절거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국가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공공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결해 주면 좋은 것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안순우님께서 나라 상황을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객실마다 파티를 즐기는 그런 상황에 비유를 한 겁니다. 상황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또 글을 남기셨는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진리를 따라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기보다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 십자가를 지닌 신앙의 대의를 따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길에 충실한 그런 존재고 또 불편함보다 편함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좁은 길을 가기보다도 넓은 대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고난의 길을 보다도 즐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친북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15 총선 낙선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의 초점은 낙선자의 당락을 바꾸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선거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에 정당성 위임하는 행위로 부정선거라 하면 국민 주권의 붕괴와 헌법 파괴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선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냐 이 지적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담아낸 그런 표현인 거죠. 대단히 가치중립적인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낙선자가 이야기하든 낙선자가 이야기하지 않든 간에 선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지르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범죄인 겁니다. 그 범죄는 그냥 그 범죄 자체로서 그 범죄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범죄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재앙하고 항의해야 되는 거죠. 그건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해야 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선거 범죄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악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범죄가 일상화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거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거는 예고편이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안에서 탄핵부터 시작해 별짓을 다 하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무책임한 바람입니까. 낙선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냐.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선악관이나 정의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안순우님이 아주 멋진 그런 정보를 제공하시는데 이 사람이 궤벨서 나치 정부의 여러분들 선전상을 맡았던 궤벨서의 비서였습니다. 비서였는데 이 책이 아마 열린 책들인가에서 나왔는 모양인데 이걸 아마 안순우님께서 읽고 나치 선전부 장관 궤벨서의 여비서의 고백 언어 독일인의 삶 이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발출해 봤습니다. 비서의 진술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베를린 체육관에서 있던 궤벨서의 연설이었다. 궤벨서가 연단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외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은 마치 말벌에 쏘인 것처럼 펄떡 일어나서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지르며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광난의 폭발 같았다고 진술했다. 독일 국민들은 이미 무엇인가에 주술이 들린 사람들과 같았다. 그녀는 나치 전범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궤벨서의 비서로 일했지만 자신의 개인적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은 그냥 그 시대에 휩쓸려 들어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나치 정권을 세운 독일 민족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독자들 하여금 분노를 자아냈다. 그 시대의 독일인들의 내면에는 이미 스스로의 양심의 빛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의 사고 체계는 나치에 의한 통제된 정보와 조작된 자유가 사유가 깊이 침투해 있었다. 양심의 빛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와 같은 겁니다. 누구도 공동체의 기초이자 기반에 해당하는 선거가 10년째 약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앞날을 지극히 걱정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양심의 빛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리고 미국이 해 주겠지 누구가 해 주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니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어떻게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대중들은 타자에 의해서 조작 선동된 사유에 감염되면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에 할지라도 개시의 빛과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올바로 들을 수가 없었다. 영적 어둠이 개시의 정직한 빛과 인간의 양심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전체 독일 국민 40%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들은 결국 침묵하고 말았다. 그들은 악에 대해서 어떤 재앙도 하지 못한 채로 나치의 동조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짙은 운무에 뒤덮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색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시대의 악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거대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독일을 보면 뭡니까? 지금 한국에 그냥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오자. 지금 우리 시대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양심과 밝은 지성의 빛으로 사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된 정부와 선동되고 조작된 거대한 사유체계를 무차별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불운힌될 폼젤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빛어 괴벨스의 빛어 건강한 책임의식을 상실한 채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쏟아내는 관계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대를 시금할 수 있는 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자.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터를 알고도 묵인한 독일인들의 침묵과 같이 우리 시대의 인류 최악의 홀로코스터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양심을 시급하는 중요한 하도일 것이다. 그것은 악의야라고 당당히 외치며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악한 자를 돕고 연합할 수 없다라고 부러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도 또 다른 불우인델 폼젤처럼 그 당시에 대부분 독일인들과 같은 침묵으로 동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아주 좋은 글을 지적하셨네요.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 차원의 가장 거대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빛 지성의 빛으로 이런들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